짜잔! 우와 완전 진수성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꽃이 나나마 예뻐져요 어디서 또 공수해왔대? 어디서 해왔습니다 사울 시간도 없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쓰세요 짜잔! 잘 어울리는데 오늘 생일이세요? 까꿍! 자, 총농이 매우 빠르게 먹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뭔가 빰박싱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쓴 채로 먹어? 응 버섯 음 굉장히 맛있군 어제 먹은 비싼 미역국보다 더 맛있는데 국수 한쯤에 또 언제 했대? 아침에 굉장히 바빴겠네 뭐든지 하여간 민고 낳고 처음이구나 다 다 난생 처음이야 오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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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다음에 한 2시 일어날 수요하고 그때 시간 계획을 뭐 어디 갈 거면은 지금 생각해놔야겠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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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좋다는데 좋지 케이크는 또 언제 사왔어? 아니 대체 뭘 어떻게 다 언제 한 거야? 분신소를 썼지 엄마가 방금 내가 너 나온 지 34년이나 된 거야 그러면? 징그럽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33년! 조용히 해 지적을 해줘야지 나도 돼 조그마 조용히 오우 잘 자네 하 이러고 자는데 오이? 햇빛 알러지? 갑자기? 잤어? 유하 눈을 빌리지마세요 밥줄게요 우와 이제 방향을 엄청 잘 바꾸네 오 우와 좀만 있으면 기어가겠어요 이왕ими 앉는 것도 먼저 해주시면 안될까요? 마음 편하게 앉히게? 우리 같이 식당도 가서 아기의자도 않고 그러자 조심히 세게 빻 fossil 붓 한국의 포도를jazella 대신에 도착해줄게요 근데 슈퍼가 꽂아서 슈퍼가 꽂았습니다 슈퍼는 elsewhere 넣을래?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요 손수건 좀 꺼내줄래요? 여기 밑에 층이 식빵가에 모인다봐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이거 잡아보세요? 예쁘다 테디를 봐야지 어딜 보는 거야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층수를 선택할 때 매우 힘들어요 잘 선택해야 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 귀엽다 바라클라바는 이제 약간 시체비 제품이 된 것 같아 유행을 끝나고 내가 쓰면 나무들 보 같은 거 같은데 토마스 모어 레츄럴 와인 탄다 더현대 지하 1층에 있거든 저거 내가 츄파첩스 골프공 줬던데요 아 여기 있네 응 약간 선집샵 같은 느낌 약간 선집샵 같은 느낌? 이거 결제해 드릴게요 어이 쭈롱쭈롱 까비를 해 호텔 몸매는 토마토야? 토마토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민고 오늘까지만 엄마랑 같이 자자이 내일까지만 내일까지만 엄마랑 같이 자자이 너는 모르겠지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민고 씨는 모르시겠죠 응 다 먹었다 어이구 부족해 입을 쫙 쫙 잘했습니다 어이구 땀까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드셔주셨어요 다 먹었다 자 드림도 하고 잘 준비할 겸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오흥 같이 놀자 자 뒤뚱뒤뚱 걸어가며 짜잔 꾀꾀 오리 꾀꾀 몽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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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라임이 같다 강아지였어요 자 이건 뭐예요 부릉부릉 자동차 어머 자동차가 달려요 부릉부릉 신나게 달려요 소방차가 엥엥 불을 끌어 달려가요 엥엥 잠을 자 볼까요 잠을 자 볼까요 하하 쪽쪽쪽 잘 자요 물을 어둡게 해 드릴게요 잘 자요 짠 다 민고 거지만 책을 빼서 빨아야지 짜잔 니트 굉장히 부드러운 니트 디즈니 맨투맨인데 7,900원이에요 바지랑 슈트랑 모자까지 세트 내복으로 입으려고 입히려고 샀고 이거는 레깅스 골지 레깅스는 어디든 입으니까 두 개가 세트예요 이거는 너무 귀여운 곰돌이 모자 모자 턱으로 묶을 수 있어가지고 빠지는게 좀 덜 걱정이 되고 안쪽은 이렇게 부드러운 천 이거 크리스마스 니트 겨울에 입을 수 있으니까 크리스마스용으로 입을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바디소트 세트인데 배트맨이에요 바디소트에다가 바지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모자까지 이렇게 박쥐 모자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짝꿍이 라인샵에서 사왔다고 하는데요 짜잔 브라운 왠지 이거 민고가 다 뜯을 것 같은데 손으로 너무 귀엽다 호호호호호호 내일 아침에 계란 먹을래? 그렇다면 에그 보일러 이렇게 생겼고요 음 6단계로 계란을 찌를 수가 있어요 소리로 안내를 해줘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정도 먹지 않을까 이렇게 열면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량컵이고 이걸로 계란을 톡 해가지고 안 터지게끔 냉장고에서 바로 나온 것도 할 수가 있어 냉장고에서 바로 나온 것도 할 수가 있어 음 이렇게 표시가 됐나 보다 밤에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시끄럽다 부드러운 반숙이 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결드로 weet 열심히 했을 때 밥 했다 치긴 한데 카페인 프로리로 먹어야겠다 굉장히 큰 건가 이렇게 이렇게 속이 계속 위장이 움직이는 느낌, 장기가. 자 한잔하면서 단집하고 자려고 해요. 이것도 아주 피곤했는지 아주 잘 자네. 바로 잠들었어요. 자 이렇게 매우 뭐랄까 조용하고 어른스럽고 차분한 그런 생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1시간 남았네. 아주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유식 타임. 2시 19분. 오늘부터 이유식을 두 번 먹습니다. 아직 초기 일이고요. 오늘이 딱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정식 6개월, 185일. 소고기를 먹여야 되긴 하지만 아직 초기 일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번 주 중에 먹일 겁니다. 먹어볼까요? 쪼! 자 고객님 이번에는 배 미음이에요. 배 미음은 처음이죠? 처음 먹어보는 맛.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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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슨 맛이야 이거? 어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나 보죠? 고구마가 지금까지 반응이 제일 좋았는데. 그래도 괜찮고. 달짝지근한 게 마음에 드나봐요. 아이고 잘 먹어. 왜 빨간 스푼으로 안 먹이고 이걸로 먹이냐. 이거 국물용이랑 약간 양이 많은 용인데. 단순히 아까 빨간 스푼을 썼기 때문입니다. 한 세트를 더 샀어요 그냥. 상관없이 잘 먹는 것 같아. 스내디 끝. 거시작. 까 false. band- 단보둑- 듯- 네, då. 옳지, 그래. 야구 말씀 마음에reating, 먹어라. 어제 뾰루지가 안 붙어 둬서 소아과를 갔는데 약을 발라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그런 조언도 얻을 겸 영유학 언니는 뭐가 contains 한번 여쭤보려고 두 사항도 좀 더 봐줬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고 뾰루지도 그냥 두면 된다고 하고 두상도 지금 뭐 오른쪽으로 좀 더 눕히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 문제는 하나도 없다. 코네드가 있지 않나요? 물어봤는데 이거는 원래 머리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교정이 된 상태인 것 같다고 이제는 정녕 네 머리 모양이 이거란 말이니? 더 안 내려간단 말이야? 아니야 너 먹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20까지만 먹자 그러면 딱 120. 손은 안 대고 라임이랑 눈 맞춤만 하세요. 카메라랑 눈 맞춤? 어. 아프. 밍고 밍고. 허리 힘이 생겨야 이렇게 앞보기도 하고 같이 구경도 하고 그럴 텐데 자 오늘도 힘내서 노래 한 곡 해볼까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파이딱 파이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꼬물꼬물 꼬물 꼬물꼬물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파이딱 파이딱 개구리 됐네 아 재밌었다 손가락 멋있어 가자 또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앞보기로 바꿔줬어요. 잘 갈 수 있겠습니까?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따끈따끈하게 장퍼도 입고 가요. 네 갑시다 아니 이게 이게 애한테는 별로 뭐 이렇게 무섭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불편하네요 애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네가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오오 그라데이션 예쁘다 혼자 모자 그렇게 만든 거야? 미치겠다 디저트도 이거 고디바 비스켓인데요 맛은 있는데 굉장히 비싸고 보관이 힘들어요 이렇게 통으로 와가지고 지퍼백에 담아놓고 먹어야 돼요 한 번에 먹을 거 아니면 제 돈으로는 절대 안 사먹으려 그리고 황금향 같이 먹어요 인구는 산책하다가 잠들어서 침대로 옮겼고요 빨리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옷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하지 하다가 당장 급한 것부터 좀 하고 옷 정리는 뭐 내일 하든지 기회감 보내드리기로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황글로 하겠습니다 남은 치킨으로 볶음밥 콩나물국 이렇게 민고도 보여줘야지 어차피 해체할 거면서 꼭 이렇게 밥그릇에 없는다 아 시원하다 맛있네 육수에 진심이기 때문에 좀 싱거운데 좋은데? 불소스 더 넣을 거야 에휴 김치로 김치로 자 이제 민고도 재우고 왔고요 정신 없어가지고 촬영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띠앙 이렇게 택배를 쌓아놓고 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지구한테 미안한 기분도 들고 한꺼번에 이렇게 재활용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그때 뜯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타입인데 아 이제 육아를 하니까 오는 즉시 풀고 버리고 이럴 시간도 전혀 없을 뿐더러 또 생일선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와다다다다 오더라고요 저도 짝꿍도 눈앞에 놀랐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온 김에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민망한 거는 요렇게는 생일선물인데 또 생일선물 핑계도 있지만 요건 제가 썼다는 거 좋다 먼저 이거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필요한 거 샀어요 요 피 쿠션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해가지고 이거 샀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다 좋다고 하셔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되게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글래스를 샀습니다 파우더도 있더라고요 컬러는 페어글래스를 샀어요 왕이 진짜 요즘에는 다들 피부가 엄청 하얀가봐요 저는 최고로 밝은 색깔을 21호라고 알고 있었는데 17호 나오고 막 0013, 14호? 너무너무 밝던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케이스 상당히 깔끔하네요 살짝 오로라 느낌 이동손이기 때문에 색조는 광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메이크업도 정말 못하기 때문에 진짜 100만 년 만에 산 쿠션이에요 그래서 리뷰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오! 굉장히 촉촉해요 약간 색깔은 딱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진짜 완전 반짝반짝 되게 촉촉하다 커버가 조금 부족한데 되게 촉촉하다 그래서 샀거든요 커버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고 결만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하려고 산 거라 언제 바를 일이 있을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완전 쌩얼 여기 바른 거 오!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반쪽만 바르고 리뷰해도 되겠죠? 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야 뭐 당근패드는 또 다 써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아토팜 MLE 로션 크림이 또 겨울엔 좋다고 하는데 로션을 일단 사봤어요 민고한테 발라주려고 민고는 지금 로션 유목민 장난 아니어가지고요 쪼르지도 났고 해서 한번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크림이 좋다고 하니까 또 크림도 사야되나?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약간 요즘 제가 엄청 주문 실수를 하는 편이에요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한꺼번에 사버리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웨이크는 예전에 단순 선물로 받았다가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레몬홍차랑 페퍼민트를 받았었는데 괜찮아가지고 이거는 스피아민트 향인데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이걸 담아놓고 이거 테라브레스는 원래 쓰던 거니까 이 두 개를 담아놓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것만 산 줄 알았는데 둘 다 왔더라고요 아주 입안이 상쾌해지겠어 얜 뭐야? 이거는 하늘향기 통유자즙 유튜브 소손님이 호랑이굴 광고를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유자맥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집에서 그거를 설명해주신 영상이 있었는데 호랑이굴 대창전굴 광고도 하고 몇 번 먹다보니까 이 유자맥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번 주에 손님이 두 분이 오시는데 그 손님이 굉장히 두 분 다 미식가시기 때문에 호랑이굴을 대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 배달이 되니까 배달을 해가지고 이 유자맥주를 한번 대접을 해볼까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아마 영상의 후기가 나오겠죠 이거는 퍼기 이유식, 밀폐, 어쩌고 멀티큐브 큐브 이유식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게 50g씩 보관을 할 수 있는 4구 거식이에요 시판 이유식도 조금 빨리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 때문에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통에다가 넣으면 조금 냉동실 자료도 많이 차지하고 해동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큐브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해서 1 플러스 1 또 세일을 하길래 이렇게 샀습니다 30이 더 쓸만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막내님이 주신 건데 제가 모유수유를 하는 줄 알고 살을 선물로 주셨어요 싼 게 참 블렌드티인데 레몬 카모마일일 거예요 맞아요 레몬 카모마일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 너무 조합이 좋잖아요 레몬이랑 카모마일이랑 너무 귀엽다 이렇게 팀 케이스에 왔어요 어우 티백이네 아아 이렇게 레몬들이 이렇게 오고요 캐모마일도 따로 와요 차에다가 얘를 담궈서 먹으면 되나봐요 좋다 좋아요 요즘 저녁이나 아침에 따뜻한 티를 좀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루이보스 티를 다시 먹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좋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해피 버스데이 블루메드넛 탠저린 바디워시가 왔어요 굉장히 탠저린이라고 해서 골랐는데 상쾌하면서도 살짝 중성적인 향이네요 이것도 잘 쓰겠습니다 디자인 되게 깔끔하다 그리고 나머지 선물은 찐친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고르라고 한 거 그래서 제가 완전 제 취향으로 고른 선물들이에요 아이템부터 제가 머리를 잘 못 감지 않습니까? 모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질렸단 말이죠 케이스 월랏의 모자예요 굉장히 핑크핑크한 딱 이 컬러입니다 오 카메라가 잘 잡네 코랄끼가 하나도 없는 약간 진한 컬러의 핑크예요 이게 오히려 얼굴이 잘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완전 크지 예쁘다 앞머리를 그렇지 이렇게 많이 쓸 거거든요 오 괜찮아 깊기도 하고 창도 딱 제가 좋아하는 좀 큰 느낌 약간 이렇게 굴곡진 거 좋아하거든요 일자 싫어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캔버스 제가 실물을 보고 갖고 싶었는데 바로 말했죠 하이 캔버스가 있긴 한데 굽이 높은 걸 갖고 싶더라고요 리프트 캔버스를 받았어요 굽이 조금 높죠? 이렇게 고무줄 끈 사놨잖아요? 그걸로 갈아낄 거니까 대충 묶을 거예요 굉장히 존재감이 있긴 하지만 키가 커 보이겠죠? 화이트가 확실히 무난하고 좋은 거 같아 사실 제가 고른 선물들이 매우 예쁘군요 제 취향이다 동생이 준 생일 선물 제가 이거를 언제 사지 언제 사지 했었는데 이거를 선물로 받게 될 줄은 몰랐죠? 비저기 쓰레기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지캔을 쓰고 있는데 매지캔이든 이지캔이든 어쨌든 제가 수동으로 봉지를 밀봉을 해서 그걸 또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되잖아요? 비닐을 찢는 칼날이 가끔씩 봉투를 터뜨려요 냄새가 셀 때도 있고 요즘은 또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비닐을 봉해 주는 쓰레기통이 있다더라고요 확실히 바디와시 아직도 냄새가 많아 약간 지오다노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거든요 강남 지오다노랑 옛날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아메리칸 머시기 거기 들어가면 나는 냄새가 있었는데 딱 그 냄새인데 굉장히 강렬하네 이렇게 손을 대면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깔끔하게 생겼다 어 어 사용설명서를 보고 이거는 기다리시키 지루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잠시 모자 색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쿠션 바른 부분 굿 굿 굿 굿 zy 아 자 이제 씻고 갔고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이거? 11시 반이에요 선물 받았던 거랑 택배 박스도 다 정리하고 허억 제왈령 버리고 씻고 이렇게 왔거든요. 아 이거. 아 원래는 짝뽕님 결혼식 영상은 좀 편집을 해서 보내주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늦어버렸네. 요즘에 진짜 목표에 있던 것들을 다 끝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옷 정리도 해야지 해야지 하고 아직까지도 못했고 옷 정리를 해야 뭔가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질 것 같은데 항상 그럴 것 같아요. 니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번 겨울은 니트를 안 입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빼야 되나? 내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오늘 분리수면 첫날이거든요. 완전한 분리수면. 저도 이제 짝꿍이랑 같이 안방에서 잘 겁니다. 잠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잘 자고 있어요. 라라스 걱정 안 되냐고 하시는데 민고는 라라스 그렇게 숨 막히게 얼굴을 파먹거나 그런 편이 아니라서 저는 걱정 안 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를 화를 내겠죠. 새벽에 잠이 없어서 한 번 더 오지 않는가 어차피도 하고 그러면 이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라라라스 라라라스 화이팅! 그렇지이! 흐흐 reminis어요 흐흐흐 encaps